트로트의 전설, 남진과 그의 음악을 기리는 특별한 무대에서 정동원과 나태주가 펼친 부리들의 남진 스페셜은 팬들 사이에서 역대급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벤트는 두 세대의 아티스트가 만나 전설적인 트로트 가수 남진의 노래를 재해석하며 트로트 음악의 시대를 아우르는 교감을 선사했습니다. 남진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아이콘으로 그의 곡들은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들의 남진 스페셜은 이러한 남진의 음악적 유산을 존중하고 기리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정동원과 나태주는 이 무대를 통해 자신들의 뮤지컬리티와 퍼포먼스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정동원과 나태주는 각기 다른 매력과 무대 매너를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정동원은 그의 순수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나태주는 그의 역동적이고 강렬한 퍼포먼스로 유명합니다. 이번 무대에서 두 사람은 남진의 대표곡들을 매력적으로 재해석하며 각자의 장점을 살려 뛰어난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들의 조화로운 듀엣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두 세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부리들의 남진 스페셜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감동적인 스토리텔링과 연출로 장식되었습니다. 남진의 음악과 그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영상 자료와 함께 정동원과 나태주는 그의 노래를 통해 남진의 음악적 여정을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관객들에게 남진의 음악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며 그 의미를 더욱 깊게 다가가게 했습니다. 정동원과 나태주가 선보인 부리들의 남진 스페셜은 단순한 헌정 공연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무대는 두 아티스트의 재능과 열정이 남진의 음악과 만나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트로트 음악의 깊이와 다양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과 음악의 호가드론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